는 나버리 저희가 스튜디오 김에 또 돌아왔습니다ён 경기centric 프로다스 개인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을 좀 많이 자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docin 동작에 좋습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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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 6, 7, 8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스윗 체크입니다. 하나 둘 셋! 고 고 고 고!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Come on! Q. 김윤아! Q! 네 여러분 저희 이번 19.99의 타이틀곡 Nice Guy는요. 오늘 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살았을 수 있다는 보이넥스의 자신감을 담고 보기입니다. 어떤 자신감이라고요? 바로 저희들의 근거 있는 자신감. 감사합니다. 왜 근거가 있는지 스튜디오 춤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아 좋아요 좋아요. 고! 1위 5! Q! Q! 되게 디테일하고요. 박자를 손으로 집어줘요. 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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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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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다음에 다 같이! 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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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グ 내가 믿게 한 번도 있어요? 모두가 내게 말해 I don't like your girl 간지런 나의 목소리 I don't like your girl 감사합니다 I don't like your girl 간지런 나의 목소리 I don't like your 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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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현이 형이 자기 강아지 같아요 아아아 제 파트에 간지러운 목소리라는 파트가 있어요 가서 한 명씩 간지러운 나의 목소리라고 하면서 간지럽게 이제 나의 거예요? 네, 멘트는 하고 싶은 대로 네, 하겠습니다 You know what I'm saying? Good night, baby 와, 저 내가 하려고 했는데 지금 너네만 앞에서 하트를 뺏었네 잘 자, 자기야 베놈인가요? 굉장히 간지러웠어요 잘 자 잘 자, 자기야 간지럽네 간지럽네 이거야 진짜 간지러워 간지럽네 진짜 간지럽네 진짜 상상할 수 없는 물 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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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근 간지럽네 맛있게 먹어 뭘 맛있게 먹어? 밥 먹기 전 듣는 거지 이걸 듣고 먹어? 너 진짜 귓발이 많구나 어때요? 나쁘지 않아? 재현이 형이 진짜 잘할 것 같아 야, 너 진짜?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네 제가 머리를 바꿨죠 지난번 스쯤에 왔을 때는 발색이었고요 같은 기장 가면 앞으로 쭉 유지하고 있었는데 1년 동안 이렇게 머리도 바꾸고 오늘 두 명이 두 명이 특히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요 다음에 만나요 친구들이 밭에 얼굴만 비춰 잘라내 스토리 이젠 뭐 딱히 재미가 없어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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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백질 없어졌어요, 귀여워 금발 왕자님이야 뭐야? 재벌집 막내 아들이야 재벌집 막내 아들 이걸로 나오네 크림리브가 뭐야 오늘 컨셉은요 밴드 차기예요 베비하고 처음으로 렌즈를 한번 껴봤는데 직속으로 어떻게 보일지 잘 모르겠네 아, 가장 다시 많이 본 장면이요 굿나잇 베이비? 여기 아닐까요? 굿나잇 베이비? 저는 굿나잇 베이비? 저는 은하 씨의 아, 인트로 보이고, 인트로 기가 막혀요 보일 수도 있어요 성호가 만세해서 해가서 이거네요 이거네요 성호 형은 아니에요? 그거네! 아니에요 성호에 봬도 태산 씨 얼굴은 이길 수 없어요 아뇨아뇨 태산이 얼굴대 성호에 뵙 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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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호도 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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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더 나이스가이인지 한 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와 오빠 진짜.. 와 진짜 개나니 한 번 불러주시면 안 돼요? 개나니아요? 암튼 난 개나니아 와 진짜 너무 예뻐요. 그거 있잖아요 그 무대. 뭐지? 진짜 그 막 레전드 찍었다고 막 한.. 그 무대. 아 그거구나. 아 그거 너무 너무 고마워요. 그 노래 이름이 뭐였죠? 아 그거 저 뭔지 알아요. 그거 나이스가이에요. 여러분 나이스가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나이스한데? 괜찮은데? 성우 형은 방금 여자 팬이었고요. 저희 남자 팬분들도 많으셔가지고. 와 형! 와 진짜 달링 한 소주만 불러주시면 안 돼요? 끝까지는 못됐어. 그 말하고 싶었는데 그 뭐지? 아 그 있잖아요. 알죠? 아 그.. 그거.. 그거.. 진짜 당황하면 어떡해. 잠깐만 그거.. 그거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그거 그거! 아 그거 그거! 그거? 와 형 안녕하세요. 안녕. 와 저 그.. 안녕 안녕. 그 말하려고 그랬는데.. 아 그거 뭐지? 다 먹었어? 아 네.. 하지마!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아 어떡해! 너무 그랬어. 잠깐만. 정말 진정을 하고 눈을 마주치고 있잖아. 네네. 아 잠깐만요! 선생님 저 틴트 좀 하나만 갖다 주세요. 제가 이빨에 틴트 하나만 좀 바르고 올게요. 아 커피 맞추자. 다 먹었는데. 아아! 나 틴트 꼈어? 아 커피도 같이 하자는 건 줄 알고. 나 틴트 꼈냐고! 내가 바르고 올게. 기다려 봐. 아 진짜. 아 형 사실 너무 떨려가지고 준비가 엄청 까먹었어요. 까먹었어? 네. 잠시만 기다려봐. 형 얼굴 보면 생각날 거야. 아직도 모르겠어? 그럼 우리 다른 얘기 할까? 오늘 밥 먹었어. 렛츠고 하시죠. 렛츠고 하시죠. 자 이렇게 굿나잇 베이비 챌린지라고 해가지고. 어? 뭔데요? 굿나잇 베이비 챌린지. 아니 룩겟 마이 아이즈 챌린지. 자 여러분 눈 감으면 안 되고, 웃으면 안 되고, 눈 피하기 아니고, 우참 챌린지까지 하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준비. 시-작. 굿나잇 베이비. 자 눈 감으면 안 돼요. 아니 너무 웃는 거야. 진 사람은 우츄츄 받기로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굿나잇 베이비 챌린지. 네? 이겼다x2 이겼다x2 아 왜요? 왜요? 아 이거 이거 못 써요. 아 이거 못 써요? 자 자. 방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1, 2, 2, 3, 시작. 자자 자기야? 자자 자기야? 자자 자기야? 눈 두 번가완대. 자자 자기야? 자자 자기야? 아 잠깐만 이거 아니지. 아 이거 아니지. 아 이럴려고 크로 입은 거잖아. 아 누가 우츄츄를 베이비다 해요. 누가 이럴려고. 누가 우츄츄를 베이비다 해요. 우츄츄 우츄츄. 진짜 우츄츄. 진짜 우츄츄. 진짜 우츄츄. peroご bound. 나이스! 많이 막. 어 비하니 잘. 그럼 꼭 써주세요. 슬라이스. 지금 꼭 써주세요. 슬라이스. 슬라이스. 태산이 형이랑 꼭 써주세요. 슬라이스. 네. 3. 4. 5. 5. Comment. principle. 2. 5. 5. 6. 9. 전 드렸습니다. 먼저 가세요. 안 돼! 듣지 마! 안 돼! 듣지 마! 좋아! 김대장! 김대장! 난 죽었어. 김대장! 안 됩니다, 김대장! 안 됩니다, 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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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봐야 합니다, 김대장! 참 참 참! 오! 야! 좋은 required pro 드렌시티 케이 Bridge 포즈가 돼요! 기대들이 저희는 와우! 나만 줬어? 1 2 3 4 4 4 4 5 5 5 5 5 5 5 에이스크림 오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진짜 뭐해야 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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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앵글 와 카메라 감독님 와 앵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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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서프라이즈? 맥주 감사합니다. 아 뭐해? 아 뭐한데? 그래 너 잘생긴 게 나오면 이거 시작. 그만 찍자. 아 왜 이렇게 삐져요. 진짜 너 잘생기면 돼. 하나 둘 셋! 1. 2. 3. 3. 4. 5. 5. 5. 저희가 치마 나눠야 돼. 그냥 대댄치라고. 평범기 평범기. 대댄치라고요. 대댄치라고요. 진짜 그만 싸웁시다 해. 형 보이네스토 식으로 하나 맞히자. 아 보이네스토 해 그냥 그럼. 보이네스토어. 오케이 운동해요. 보이네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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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1. 2 0. 3. 1 시노드. 4. 4. 5. 5. 5. 6. 돌아버리겠다. 5. 5. 5. 6. 6. 6. 와우! 고인에게 수고! 잘 잘하네. 어렵다 야. 어렵다 야. 띄어쓰기가. 아! 아! 오너지! 유난차도 원! 와! 야 성화야. 잘하네. 저거 어렵네. 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나 알 것 같은데? 조용! 조용! 아! 오너지! 조용! 아 아닌데? 조용! 조용! 아! 뭐지? 뭐지? 진짜 뭐지? 진짜 뭐지? 알고 싶다. 유난기가 그냥. 말을 마을처럼 하네. 아 뭐야! 마이크 켜져 있었네! 와! 조용! 조용! 오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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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분명히 시작되고 있어! 분명히 시작되게 잘 했어. 분명히 시작되게 잘 빨랐어. 시간되게 제일 빨랐어. 고고기. 운동장! 아! 아! 우리 엔터장 타려. 아! 아! 재고, 재고, 재고. 오, 뭐야? 고잉 엑소, 소리스코 씨 더 스타트. 진짜 아는 거. 아 일본어 버전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라가지고, 이렇게 너무 떨려요! 모르는데! 아 아 오 박아주! 마지막! 한 번 올려주시면 안 돼요? 530점이요? 역시! 아 아아 저런! 모르겠네. 어? 시너전. 아니 왜! 영화한테 왜 못 맞혀! 오! 시너전! 이제 못 다키지! 나이스가이! 보헤릭스 나이스가이! 보헤릭스 나 나와! 나이스가이!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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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게 마 아이스 사실 저희가 무효곡절에 승리하게 되어서 엔딩요정을 포즈에 선점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그럼 끝날 때 가장 천천히 생각해보고 엔딩요정 기대해주세요 아 또 몰랐어 저 방금 장면이 담길지 모르겠지만 태산이가 마지막 굿나잇배비한테 제 귀에다 진짜 깃속말을 했는데 뭐라고 했어? 진짜 옛날에 제 귀에wed 이렇게 진짜 땡탄이 나와서 뒷연 ministers가 온가라서 이런 거 무서웠어 간지러운 형의 목소리네요 진짜 여기서 뭐하고 있는지 안아 fel and 어? 진짜? 그냥 나 이러고 있어. 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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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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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걔 뭐야? 야야? 안 얘기 안 했는데? 이 자이언트 베이비랑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진짜 자이언트 베이비랑 어떻게 어울리냐? 이 자이언트 베이비랑 어떻게 할 거야 진짜? 아 진짜 귀여워 어머나 귀여워라 아 이쁜이네 야 멋있다 야 멋있는데? 입술 밍예스네 입술 아 이쁜이네 형이 이리로 왔다 하고 심장난 거 마지막에 형이 이리로 와 어 그래 그래 빨리 형이 이거 하자 이거 하자 아 저거 빌려가 아 저거 빌려가 좋은데? 내 거 잘한다 선생님이 형은 하나 오 자 가볼게요 가볼게요 네 태산이집 들어올게요 그럼 가보세요 자 가보겠습니다 귀여운 포즈 자 이건 오케이 자 우리 아까 준비했던 그걸로 가보자 오케이 합격 아 잘한다 자 다음 어 성우씨 오케이 성우씨 자 갈게요 하나 둘 셋 아 귀여워 아 귀여웠다 근데 홀드 해야 돼 홀드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준비한 자 롤 관객 갈게요 네 롤 관객 둘 셋 잠시만요 네 아 끊겼어 야 모니터가 잔다 야 모니터가 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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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시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모이터 꺼져가지고 아 모이터가 꺼졌다고요? 네네네 아니 저 방금 되게 의심했는데 자 지금 모이터 꺼졌어요 자 다시 할게요 침 닦아주셔야 돼요 멈춰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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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겠습니다 어떠세요? 잘 살렸나요? 좋았어요 맘에 더 잘 살렸어요 나왔습니다. 네 멋있는 거 가볼게요. 웅장해. 조금 더 진지하게 가볼게요. 뒤에 걸 얼마나 제대로 하려고 이렇게. 좋습니다. 준비한 거 가볼게요. 자 좋았어요. 준비했어요 지금. 그거 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좋아요 좋아요. 아이솔레이션으로 아이솔레이션으로. 아이솔레이션으로? 아이솔레이션으로. 어, 그 조금 더 가져 values Truth Atlas. 가볼게요. 제대로 가볼게요. 다음 할 공수 춤을 기대해라. 마지막 가볼게요. 포인트. 2分, 2번. 2 buen 3. 이음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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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음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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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음새! 잘생겼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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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오늘 조명이랑 분위기나 카메라 구도들이 저희가 안무연습하면서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했었던 구도거든요. 근데 오늘 저희의 꿈을 이렇게 다 실현시켜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게 촬영하고 떠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고우님 관람 불가에서 못 보여드렸던 저의 상큼한 플러팅이 넘치고 아까 운항이가 말했던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여러분들께 저희가 뭐 나이스 가이인지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재밌고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분하기 엔딩! 네, 여러분!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지금까지! 고우의 엑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